오늘 짱 미인줄을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CPI 결과 확인만을 오매불만 기다렸던 모양이죠 사실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증시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바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5%가량 상승을 하는데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무려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금요일 짱입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해줬죠 현재 코스피는 2,200선을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8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서 플랫폼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게임주를 포함해서 엔터주까지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오늘도 8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P2E 게임 쉽게 말해서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다시 솟구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라운드부터 대표적인 게임주들을 출격시켜 보는데요 네오이즈 홀딩스의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오늘 급반등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쭉 소외되어오면서 고점 대비 8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날개를 달고 올라갈 아니 더 먼저 날아갈 종목은 누가 될지 1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건설주와 엔터주의 대결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먼저 내용시티 관련주로 부각받는 삼성 엔지니어링 올 연말부터 수주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엔터주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피해가는 대표적인 섹터로 알려져 있죠 오늘 대표적으로 SM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강한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G와 반도체 대결인데요 먼저 5G 관련주 중에서도 5G의 지독한 늪에서 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줘 왔던 엣지에팔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이 받쳐준다는 점이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는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원익 IPS에 반도체 불황 속에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두 종목의 승부 이승재는 3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4라운드 2차전지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수화학과 2차전지 동박 대표기업 SKC의 대결인데요 먼저 이수화학 지난 9월만 해도 급등세를 보이다가 고점 찍고 한 달 만에 30% 이상 내려온 종목이죠 조정 끝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한편 동박 대표기업 SKC는 자사주 매입 등 강한 주가 부양 의지와 함께 롯데케미칼과의 경쟁까지 부각되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네요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짱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8강의 1라운드는요 대표적인 게임주들 모아봤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이 두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은 판단이 될지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자세하게 게임주 이야기부터 전체적으로 끄집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P2E 게임 즉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언급이었는데 P2E 게임을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허용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이 규제의 무턱 때문에 게임주들의 분위기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훈풍이 불었다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올 한해 내내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언급과 함께 시장도 반등하고 게임주들도 같이 솟구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기대감이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신규주 전문가님 게임주의 본격적인 반등 지금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P2E 게임을 허용을 하게 되면 가령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 벌면서 하는 게임하고 그냥 재미만 느끼는 게임하고 두 개 있으면 당연히 돈 버는 게임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도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인효과는 굉장히 대단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청문회에 저도 해주고 싶다 이랬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법이 지금 개정이 돼야 돼요 못합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못하고요 맞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고 문체부 내에서도 지금 콘텐츠진흥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하고 입장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문체부 내에서도 사실 그런 거 조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쨌든 시장도 괜찮고 게임관리위원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게임조를 접근을 한다면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건 게임조는 신장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신장 모멘텀을 보면서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는 그렇고 사실 P2E 게임하면 역시 바로 연관되는 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메타버스 그래 많이 쉬었다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느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당연히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게임주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 분명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치기는 쉽지는 않다는 점도 같이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우 전문가님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혼풍이 불어든 것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좀 게임주들도 개별적으로 신장 모멘텀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주? 게임주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가죠? 네 2015년쯤에 보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부터는 중국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대박이 터지면서 중국에서 게임이 출시한다 하면 그 관련 주가들은 많은 큰 상승세가 이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제2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사실 2차전지 소재와 메타버스 거의 그 종목들이 뒤덮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확정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게임주들은 약간 개별주로 봐야 된다 신 전문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별 모멘털 정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게임주면 무조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P2E를 허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게임주의 또 다른 열풍은 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걸로 진짜 돈을 버네? 뭐하네? 이런 사회적 이슈를 지금 정부에서 이걸 가감할 수 있겠냐 지지율도 안 좋은데 약간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게임 자산의 가치를 개인 재산으로 봐준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 문제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 게임을 하는데 내가 그 게임이 갑자기 사라졌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 개인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많은 해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규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논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뭔가 진전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P2E보다는 게임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마찬가지 얘기하시군요 제가 원래 게임주를 되게 좋아했고 되게 사랑합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하시는군요 이제는 게임을 많이 안 하는데 애 키우기 바빠가지고 근데 왜 게임주를 요즘에는 많이 안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컨텐츠 개발에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금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걸 매달려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한 게임 팬들, 게임 유저분들한테 굵직한 게임 회사들이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펄어비스가 중국에 출시할 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 게임 중국에 진출을 하면 게임주의의 제 열풍이 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많이 관찰을 했었는데 중국이 게임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게임이 재미없다 그래픽 구리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게임을 잘 만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완성도가 다르군요 청문학적 돈을 투입하면서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 원신이라는 게임이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임 개발비가 6,50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6,500억 원이요? 처음 초기 투자 개발비용이 1,400억대인가? 1,000억대였는데 계속적으로 연간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6,500억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 들어가는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젤다일 전설, 닌텐도 게임 그거에 아류작이다 너무 따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그걸 뛰어넘을 만큼 모바일 게임의 진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 이상이군요 옛날같이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다 강국이다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은 많이 도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게임 업계에서 가금 서비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맞은 부분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인력이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게임 개발자분들의 인건비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인건비가 쌉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이 게임 업계, 일본 쪽 게임 업계의 인재들을 많이 흡수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P2E 허용보다는 게임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본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게임 업종의 본질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주가 상승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게임의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2E 허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게임 주면 다 괜찮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 두 분 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신작이라든지 게임 콘텐츠를 확실하게 완성도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2E 게임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관련 규제가 개선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게임 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그 구체적인 종목들 두 종목의 대결로 고쳐보겠습니다 네오이즈 홀딩스와 위메이드 맥스의 대결인데요 차트 보시다시피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을 솟구치는 모습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네오이즈 홀딩스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둘 중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위메이드 맥스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신기수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또 게임주를 좋아하시는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전 네오이즈 홀딩스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선택의 이유를 자세히 좀 들어보죠 신기수 전문가님 위메이드 맥스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어떻게 볼까요? 홀딩스 싫어요 왜죠? 지주사 싫어요 아 지주사를 피해서 아 지주사들은 사실적 국내 중에서 참 제대로 더 평가하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일단 네오이즈 홀딩스는 네오이즈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 내년도 신장 나오죠 피해 거짓 그거 때문에 네오이즈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오이즈 홀딩스는 그거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후각 효과를 많이 못 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보면 네오이즈 홀딩스와 관련된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오핀과 관련된 뉴스가 훨씬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쪽에 블록체인 사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네오이즈 홀딩스를 바라볼 때 네오핀 쪽을 더 많이 보는 거 아닌가 네오핀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보다는 근데 위메이드 맥스도 뭐 지금 따라서 확실한 게 있냐고 내용상으로는 그게 사실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기대감 사실 많이 언급이 됐고 조금 시들해진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단지 P2E 게임 얘기 나오고 게임 섹터가 반등이 나올 때면 제 생각에 위메이드 맥스가 그래도 네오이즈 홀딩스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두 종목 다 제가 게임즈 내에서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움직일 만한 종목이 위메이드 맥스 같아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해 주신 신규수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종우 전문가님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어떻게 본다면 위메이드 그룹 계열사고 이 P2E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P2E, 메타버스, LFT 얘기 나올 때 거의 선두주자로 올라갔던 쪽이 위메이드 쪽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표이사도 언론 플레이도 잘하면서 위믹스나 이런 부분 언급이나 이런 분도 잘하고 딱 좋은 회사다 주가 상승력으로만 봤을 때 좋은 회사인데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냥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뭐죠? 어떤 점이죠? P2E 거짓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에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게임 전시회에서 3관왕을 하면서 그 기대를 받아서 어느 정도 네오이즈는 올랐는데 아 요게임 잘 만들었나 봐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까봐야 게임을 막상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보는 거랑 또 다른 느낌도 있고 맞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 앞서 언급과 같은 맥락이군요 네 그 부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오이즈 홀딩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이즈 홀딩스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의견이 좀 나뉘고 있네요 그러네요 지주사 이거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라는 이런 리스크도 있겠지만 일단 네오이즈 홀딩스 이쪽 차원에서 P의 거제의 새로운 신작에 대한 콘텐츠 파워를 또 강조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을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생각보다 승부가 가볍게 났습니다 그러네요 위메이드 맥스가 68% 거의 지랄을 가져가게 되면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4강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오이즈 홀딩스 관에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33,0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게임인 줄 봤을 때 생각보다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익적으로는 게임주도 지금 눈여겨볼 섹타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우 전문가님께서 또 게임주들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33,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른창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네움시티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황세제가 방한을 할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움시티 관련된 이런 호재의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M의 경우에는 엔터주들 사실 경기 침체와 별도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뿐이죠 그중에서도 SM은 최근에 메가 관련된 기대감이 또 같이 연결돼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SM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SM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SM이요? 알겠습니다 아티스트들 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 더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SM 골라주셨고요 이종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상당히 다르네요 그러면 SM을 골라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안타까운 아티스트가 한 명 있어요 SM 소속인가요? 아이린 그 이야기는 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가 뿐만 아니라 사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게 볼 수 있다고 오늘도 좋더라고요 저는 엔터주들 다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요 근래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YG 쪽에서 연애설 터졌고 연애설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내려온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연 수입이 이제 앞으로 거의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K-POP 공연 하면은 글로벌 막 돌아다니면은 이게 수입이 엄청난데 이제는 공연을 연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매수 구간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네옴 시티 관련해서 아마 올라갈 걸로 봐요 네 이거 바짝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그랬고 보면은 좀 올라가다가 보면 꼭 매도 맞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위쪽이 좀 열려있는 쪽이 SM이 아닐까 싶고 물론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내년도 수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에요 지금은 SM 같은 경우에는 공연 수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돼요 바로 보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게 실제 수주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10조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시권에 있는 게 한 7, 8조고요 나머지 한 2, 3조 정도는 가봐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게 아무리 액수가 크다고 해도 예상치보다 예를 들어 변수가 생겨서 조금 못 미쳤다 뉴스 나오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은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회사가 생산성 향상 운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따르게 표현해 보면은 아 얼마나 저게 하면은 마른 수건도 다시 짤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이게 또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다라는 점일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위쪽으로 좀 열린 거는 SM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보다 SM이 변수 특별히 없이 위쪽으로 상승의 구간이 더 많이 열려있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네 이정호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합니다 어? 카운터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SM 물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 빼고 엔터 3, 4는 다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맞습니다 하이브 갑자기 어지럽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리 선택했던 이유는 네 얘는 좀 뭐랄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삼성 그룹주 중에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독자적으로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차트가 비슷합니다 고가권을 한번 찍고 나서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 네 SM이랑 삼성 엔지니어리 차트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 그 말은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가주는데 올라갈 때 더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는 두 종목 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삼성 엔지니어리 같은 경우에 선택했던 이유는 네옴 시티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8월 달에 삼성 엔지니어리 방문하고 나서부터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얘는 다른 건설사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특출나다 원래 그리고 해외 수주 얘기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 동력이죠 주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SM도 근데 똑같습니다 외화 벌이 하는 거는 SM이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SM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얘는 좀 뭔가 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차트에 뭔가 발표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조만간 다가오는 빈살만의 방안 이런 이슈와 함께 터질 가능성에 좀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언짢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뉴스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주가가 버틴다는 거는 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뽑았고 SM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무지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개인 트레이너들이 참 좋아할 종목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는 팔 때 기회를 주고 있고 올라갈 때는 팍팍 올라가니까 맞아요 따라가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사실 뭐 비슷해요 다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더 좋은 종목이 뭐냐 여기서 조금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삼성 엔지니어링과 SM이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을까요? 지금 한번 공개해드리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표 정도 더 받아간 게 아닐까요? 53% 득표했고요 이 종목을 바로 4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엔터주 대표 SM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8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SM 8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각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짱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고난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두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G와 반도체주의 대결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올라온 5G 관련주 HFR 사실 5G 관련주들이 모조리 내려 꽂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 잘 버텨졌던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HFR이 일단 올라와 있고요 실적이 받쳐줍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기주의 대표 종목인 원익 IPS 반도체주의 모조리 내려가는 가운데서 역시 버티지 못하고 함께 내려왔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FR과 원익 IPS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참 많이 내려갔고 주주분들도 굉장히 걱정금신 많았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저는 HFR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HFR 네 알겠습니다 자 신규수 전문가의 선택은 HFR이었거든요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 왜 신규수 전문가의 선택을 듣자마자 당황하신 거죠? 저는 원익 IPS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원호위원회 두 분이 짜셨나요? 다 끝나네요 3번도 일찍 안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선택을 해주셨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HFR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볼까요? 5G를 지금 이제 올라갈 시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5G 중에서도 HFR은 무독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둘 다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쪽에서 중국산 장비를 지금 거의 안 쓸 것 같잖아요 네 미국의 NSC에서 지금 바이든 NSC 새로운 전략 했는데 유일한 경쟁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산업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5G 장비도 일종의 새로운 어떤 혁신 장비고 신기술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쪽 장비는 안 쓰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수액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 특히 HFR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실적이 좋아서 올라와 있었죠 네 3분기 때 또 최대 실적 전망입니다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은 뭐냐면 내년도 수주가 계속해서 좋을까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쪽이 더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만큼 투자가 여기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뭐가 안 좋다고 투자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계속 투자를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본다면 거의 수준 4분기 때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의 HFR은 좋은 것 같고요 원익아이 PS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반도체 메모리 업황은 지금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메모리 쪽이 마이크론도 바닥 찍은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보면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든가 상승 추세를 돌린다든가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5G 쪽이 좀 빠를 것 같고 그래서 HFR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FR 당장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보다는 이쪽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또 반대의 선택을 해주셨는데 또 반론을 또 해주셔야죠 5G 참 어떻게 본다면 잊고 싶은데 애증의 종목 뿐이죠 잊을 때만 되면 꼭 나와서 또 괜찮은 종목이 나오고 그러네요 HFR 같은 경우는 진짜 5G 다른 종목들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참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항상 흔들립니다 진짜 5G 이제 갈까? 얘가 끌고 다 올라갈까? 항상 갈까 말까 때문에 참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쪽이 5G예요 네 그래서 저랑 안 맞는 거구나 나랑 안 맞으면 아무리 이쁘더라도 놓아줘자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반도체 쪽 워닝 IPS를 했습니다 워닝 IPS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장비 회사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삼성전자랑 같이 간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곱하기 2짜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가고 약간 조정 줄 때 조금 더 조정 받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는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본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는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TSMC 매출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잘 나오면서 견인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TSMC가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워닝 IPS도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워닝 IPS는 솔직히 말하면 실전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안 움직이면 그만큼 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따로 올라갈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투자 발표나 이런 부분 나왔을 때 장비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그때 말고는 그냥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G는 이제 놓아주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G 아 이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시죠 그래서 워닝 IPS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또 내려주신 이종우 전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HFR과 워닝 IPS 이거 선택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해 주셨을까요? 지금 공개해 주시죠 과연 아 이번에도 역시 막빙이었는데 5G가 역시 쉽지 않군요 워닝 IPS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제부터의 상승 기대감 녹아든 것 같습니다 워닝 IPS가 승리를 하게 됐고요 4강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올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HFR 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HFR이요? 네 3만 5천원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 5G 관련 종목이죠 3만 5천원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중심에 서 있는 2차전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그중에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요 이수화 여기는 전고차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수화과 이렇게 맞붙는 종목은 2차전지 동박 관련돼서 대표 종목입니다 SKC입니다 전고차 배터리 대 동박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두 종목의 승부 지금부터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전 이수화학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화학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신기수 전문가님 둘 중에 이수화학 대 SKC입니다 어떤 선택 내리실까요? 네 저는 SKC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두 곡이 일부러 이러신 건가요? 마음이 안 맞으시네요 자 다 4라운드까지 의견이 반대로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세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두 종목 다 최근장에서는 많이 좀 밀려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수화학으로 가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큰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얼굴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저 차트 아찔하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올라갔던 부분의 거의 절반 부분에서 지금 눌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차트도 더 이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지금 에너지 응축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전고체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차세대에 계속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더 부각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 파리모터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지는 궁금한데 어떤 회사들이든 배터리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선보일 거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가겠네요 네 이슈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SK씨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형주 1등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1등 위에는 없기 때문에 1등 위에는 없기 때문에 리딩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에서 1등은 별로 안 좋고 소형주에서 1등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SK씨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목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 약간 개인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볼 수 있는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씨 같은 경우는 그냥 사놔도 솔직히 돈 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 길게 올라갔다가 지금 길게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길게 올라갔다가 길게 떨어졌는데 이게 또 올라갈 때는 또 한 번 또 힘을 받을 때 안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씨도 분명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기선문가님께서는 SK씨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한 번 들어볼까요? SK씨가 투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이유? 어떤 면에서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수학은 지난번에 한 번 크게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올해 연말 정도에 테스트 생산을 해봐요 항아리틈 부분 테스트 생산을 하는데 그 공장 돌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 생산 시기가 지금 거의 가까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올라간 부분에서 다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되돌림 반등의 과정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테스트 생산이 되면서 오히려 재료 노출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이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못 대응하면 그러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당분간 정말 힘들게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SK씨는 우리 이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사놓으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사놓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봐도 올라와 있을 만한 종목 이 회사는 지금 화학은 부진합니다 그런데 SK씨를 지금 시장에서는 화학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화학 쪽이 좀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동박 쪽에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1위가 이게 쉽게 놔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말레이시아 공장 또 증설된 거 가동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늘 이런 소재 업체들은 새로운 공장 돌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모멘텀으로 봐주거든요 주가는 뭐 화학 부진에 대한 걸 타고 내려왔고 동박 가격 빠진 것 때문에 또 내려왔고 웬만큼 내려온 거죠 그런데 동박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부진과 동박 가격 빠진 것 때문에 내려온 거는 이미 반영이 됐고 남은 거는 이제 동박 성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SK씨가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수학과 SK씨 또 이번에도 한 표시 받아갔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정말 빛을 말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되는지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자 이번에는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된 SK씨 확인이 됩니다 SK씨가 거의 7할 가까이 70% 가까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67% 득표했고요 SK씨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이 2대2로 무승부를 차지하게 되셨네요 그렇습니까 이수학 간에서는 이종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를 잡아볼까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 2만 7천원으로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왜 그쪽으로 잡았냐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잡은 목표가고 전고점까지는 또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요즘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기대감이 엄청 크거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수학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7천원 정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학 2차전지 배터리 전고체 업체죠 전고점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2만 7천원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요 게임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죠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규제가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게임주들의 훈풍이 불게 되면서 위메이드 맥스도 오늘장 속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중에서도 이 종목은 네옴 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작용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빈살만의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불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이 맞붙었을 때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일단 결이 너무 다른데 어떤 걸 골라야 조금 더 나을까요? 조금 어렵죠 네? 어렵지 않으신가요? 시간 끌어져 시작 저 위메이드 맥스로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 위메이드 맥스였습니다 제가 봤던 이정우 전문가의 모습 중에 가장 고민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위메이드 맥스로 선택해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위메이드 맥스 아들 알겠습니다 고민 안 하셨군요 자 일단 이번에 4강 들어와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님 고민을 하셨던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게임 주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방송 초반에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많이 떨어져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 보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 맥스가 더 뛰어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2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고점 대비 거의 80% 가까이 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위메이드 맥스가 사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시작할 때쯤만 해도 13,000원 단어쯤에 있었는데요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또 급등세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지금 15,000원을 뚫고 올라간 이런 무시무시한 기세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전문가께서는 이런 점을 포착을 하신 건가요? 아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졌고요 위메이드 맥스로 이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하셨군요 당연한 판단이죠 위메이드 맥스 장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메이드 맥스는 저를 이기게 해 준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장에서 주목을 정말 많이 받네요 일단 수급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무래도 위메이드 맥스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격으로 보면 사실 위메이드 맥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큰 차이는 안 나요 2만 원대, 만 원대인데 그러네요 왠지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무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장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시기 같아서 위메이드 맥스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산승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앞서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위쪽으로 올라갈 때 조금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 일치가 됐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종목은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내려주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선택이 나왔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오 이렇게 나오나요? 오 의외인데요 위메이드 맥스처럼 당장 오늘장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보통은 승리를 하는데요 총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68% 확연하게도 많이 가져가면서 승리를 하게 됐네요 시청자의 의견은 역시나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위메이드 맥스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결승전 올라가는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종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만 7천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온다라면 단기적인 수익은 위메이드 맥스를 선택을 했지만 이 종목이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떻게 온다라면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 갭으로 올리면서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더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2만 7천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옴 시티 관련주로 불린 종목이죠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오늘 돌파를 해줬네요 그런 가능성을 또 좋게 봐주신다고 말씀해주셨고요 2만 7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둘 다 많이 내려온 종목이죠 고점들이 반토막이 더 나와있는 종목들끼리 맞붙여 보겠는데요 먼저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 원익 IPS가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속구칠 가능성이 있는 대표 종목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왕 앞붙는 종목이 2차전지 동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SKC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는 많이 빠져있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원익 IPS 대 SKC 과연 승자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SKC로 이겼습니다 SKC 알겠습니다 꾸준히 밀어주시네요 자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SKC를 골라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원익 IPS로 알겠습니다 다시 어긋나는 의견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이정우 전문가와 신기수 전문가 한 표씩 다른 종목을 골라주셨는데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SKC로 계속 밀어붙이신 이유 조금 더 강조해 주시죠 SKC는 2차전지고 원익 IPS는 반도체죠 아 애초에 2차전지와 반도체 싸우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장의 모멘텀이 강할 쪽은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SKC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린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SKC 원익 IPS의 구체적인 종목 대결보다도 그에 앞서서 일단 2차전지와 반도체 이 싸움에서는 2차전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게 바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종우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반도체 가셨어요 네 반도체 가셨는데 그냥 2차전지가 솔직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랑 봤을 때 그런데 SK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그 매력도가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다 특색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본다면 금양이나 미래나노테 이런 종목들 특성이 있고 새로 급부상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시장의 상징성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도 그다음 코스닥을 지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렇게 보고 있는데 SKC는 약간 그 부분에서 약간 어정쩡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2차전지 수급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다 SKC한테는 약간 그런 부분이 들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얘는 또 반도체 수급받을 때는 또 그렇게 잘 받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잘 받는 놈이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를 저는 좀 되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배신하지 않는 단가다 삼성전자보다 더 수익률적으로는 더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원익 IPS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2차전지 맞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인은 아니지 않느냐 애매하다 의견 말씀해주셨고 원익 IPS는 사실 본격적인 상승까지 기다리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점을 또 보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쏙쏙 들어오게 또 말씀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원익 IPS와 SKC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역시 결승 종목이 가려지게 됐네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SK 역시 2차전지로 많이 썰리는군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당장은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SKC가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종우 전문가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원익 IPS 가격 전략 얼마로 세우면 좋을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2만 7천원 3만 2천 5백원 정도를 노리고 진입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는 4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단기적으로는 3만 2천 5백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4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이다라는 말씀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대망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이색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게임주와 2차전지가 맞붙는 결승전입니다 게임주들의 분위기 그동안 참 좋지 않았습니다만 B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또 살아나게 되면서 위메이드 맥스의 오늘장 그야말로 급등세 상한가 부근까지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맞붙는 종목은 2차전지 동방으로 대표되는 SKC죠 사실 SKC도 그동안 고전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또 상승의 기운을 각짝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SKC와 위메이드 맥스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두 종목 다 제가 이긴 종목인데 아 그러네요 또 회심의 미소와 함께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럼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실까요? SKC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소가 잔뜩 걸려 계시는데요 SKC 신기수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인 위메이드 맥스로 합니다 마음껏 좀 이겼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끝까지 두 분 의결이 잘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 좀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당장 사실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급등세 정말 대단히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SKC로 가주셨어요?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이 위메이드 맥스 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미리 예견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SKC로 아니 또 단지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지금 당장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위메이드 맥스를 여기서 둘이 다 고르면은 혹시 매수 손나가실까 봐 아 아 오늘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따라잡기 하실까 봐서 이게 또 급등하다가도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신다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위메이드 맥스가 더 빠를 거라고 봐요 네 빠를 거라고 보는데 오늘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의하시죠 네 들고 계시면은 들고 있을 만한 종목 이렇게 해서 SKC 쪽을 좀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농담 속에 숨겨진 그 신규 전문가의 지인의 아 아주 의미가 있네요 자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종목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우 전문가님 지금 위메이드 맥스 보니까 26% 넘게 상승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고르신 이유 설명 좀 해 주시죠 게임주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바닷건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들 그리고 바이오 쪽이 약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개 다 섹터를 보자고 한다면 이슈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큰 상승력을 보였던 종목들이 그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P2E 열풍이 불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게임도 게임 약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수익도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게임주를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메이드 맥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C와 위메이드 맥스 결승전까지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미인줄을 가르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띄워주시죠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와 SKC로 가는군요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급등을 하는데 선택을 잘 못 받네요 자 그러면 자 SKC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으니까 이 종목이 미인주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은사연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SKC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를 누르고 SKC가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위메이드 맥스 관에서는 이종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저는 2만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높게 잡은 경향도 있다 그러네요 지금 한 5천원 구간인데 네 높게 잡은 경향도 있다고 보시는데 18,000원부터는 분날 매도하시는 게 괜찮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좀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기 보시면 장태양봉 저게 상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 나오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매력적인 종목이다 한 번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시세는 주고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더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더 들어올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까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인주 SKC 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을까요 네 1차 목표가로 1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미메이드 맥스는 오늘 2만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 SKC 관에서는 13만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2상의 월드컵은 SKC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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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